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의 공포캠은 슬렌더맨 머스트다이 챕터5 언... 널...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야? 언더그라운드 벙커인거 같아요? 지하 벙커라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들 딱 보조는 아시겠지만 보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되게 셀거 같은데?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레벨이 있네 파인드 쓰리키 카드 오케오케오케 세개의 키를 모아서 들어가래요 지하 벙커로 아 역시 지하 벙커답네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많이 걸.. 많이 드네 어? 이게 나의 무기인가? 솔더한테 무기를 뺏으라는 것 같은데 이런씨 남자! 남자야! 아 얘한테 뺏으라는거였구나 아 난 얘 내 팀인줄 알았네 아니 무슨 군인이 날 때려? 나 괴물 잡으러 가는 사람 아니야? 어색 왜지? 저기 또 군인있다 오케이 자녀분들 조용히 하세요 미션중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왜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어둡나요? 어두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좀 어둡죠? 밝기 좀 밝혀드릴까요? 이게 근데 엑스플릿이기 때문에 밝기도 이렇게 어? 밝힐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이건 너무 밝다 한 이정도 자 갑니다 자 따아 아아 야씨 얘네들은 뭐야? 얘네 외계인하고 뭐하나봐 아 이거 뭐 수선한데 얘네 아 소만없다 이거 어떡하지? 이걸 못바꾸나? 어? 저 여기다 한대만 더 죽고 버리고 아이씨씨 아 이거 총알없는거 같다 어떻게 샀대? 어이 총알이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얘 왜이렇게 세 어 어떡하지? 어 총알이 너무 없는데? 총알이 지금 0발이에요 총알이 지금 이거 빨리 가서 그냥 쏘는거 아 총알이 뺏는거구나 내가 시체에서 자 여기 이제 그거죠 카드 어 어휴 진짜 힘들다 힘들어 얘네가 아마 슬렌더맨 이랑 뭘 하.. 실험같은걸 하는거 같애요 생체실험같은거 뭐 느낌이 약간 그러지않습니까? 자 여기 저기 멀리 한마리 있다 맞을까? 이정도 거리에서 어 자 여러분들 유인작전입니다 잠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여자인 처리해야됩니다 흠 군인 아저씨 저는 여자입니다 목소리만 들으셔도 아시겠.. 어 안오네? 군인 아저씨 저도 여자 여자아 아뇨 아 헤 느려 느리다고 아직 총을 쏜지 얼마 안된 신참인가 보구만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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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서 누가 막겠나 어 여기 잠겨져있는데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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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잇 얘는 위험해 얘는 위험해 얘 한대만 좀 죽거든요 칠로킷 피가 풀이해서 못쓰죠 하..갑시다 아마 여기가 지하 벙커인거 같은데 저쪽이 어 근데 좀 부족한데 한계가 부족한데 한계가 어디있지 어 왜이렇게 많아 어 오케이 이게 조준사격을 해야되네 보니까 와 천을 쏘니까 금방 죽는다 얘네 으어어어어 어우 깜짝아 어우 아마 이게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지하쪽에는 얘네만 있는거 같은데 근데 저 걔네 총알 아껴다 죽지 말고 총알 아끼지 맙시다 그냥 근데 왠지 이런 데 있을 것 같애 없네? 밑에는 못 여는 건가? 왜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왜 있는 거야? 아니 열리는 버튼을 왜 둔 거야 저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중에 하나 있겠죠? 어어 진짜 찾기 힘들다 아무것도 없네 총알 지금 230발 있어요 오우 이거 왜 이렇게 써 얘는 오케이 아 내가 서드헌텍을 좀 하기 잘했어 어 서드헌텍의 힘이 아니었으면은 난 니 깨울 깨지 못해! 거야 오케이 마지막 기까지 얻었습니다 어? 뭐 이런 키를 모아놨다 지하 벙커로 가세요 지하 벙커 지하 벙커 저건가? 누가 봐도 저게 지하 벙커겠죠? 이거? 이게 지하 벙커인 것 같은데 아 여깄다 됐다 와 이제 레벨 2야? 레벨 2 You need to find file DVD with Proof of Slenderman's Ex... 어쨌든 뭐 이 슬렌더맨의 자료가 있는 8개의 DVD를 찾으라는 거겠죠? 아 나 쳤니 지금? 어우 총알 아낄 필요가 없었네 아 총알 아낄다가 이거 총알 괜히 아꼈네 라운드가 지나... 얜 뭐야? 뭐야? 야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해 좀비에 감염된 사람들 같은데? 뭐야? 오오오오 귀관총인가요? 좋은데? 이런 데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걸까?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아마도 그냥 쉬는 공간인건가 그냥? 야 쉼터인가 봐요 쉼터 와 데미지 진짜 세다 근데 얘네 시체를 먹을 수가 없네 총알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자는 거지 그럼? 어휴 어휴 어어 이제 한 개 먹었네? 아 되게 쪼끄만구나 엄청 쪼끄만해 아니 시체 먹으면 총알이 다 떨어지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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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지? 아 아 어 이놈 무슨 날아다녀네 이상해 문어같이 생긴게 와 총알 없네 이거 써야겠다 이거 써야겠다 이거 써야겠다 이거 써야겠다 이건 총알 맞네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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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총알을 막 쓸 수 밖에 없는게 죽을까봐 아 얘는 그냥 이거 갖다 잡아도 될거 같은데 이걸로 대충 잡고 피를 회복하자 총알 낭매가 너무 심한데 치밀음 오케이 야 총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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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피없다 피피피피 이건 뭐라 얘네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거 같애요 어 없는데 아 야 저 피는 어차피 차 이거 봐 금방 차요 아빠 갔다오면은 피가 백될거야 그럴 바에는 그냥 피를 채우는게 어 청원농비 너무 많이 있나 또 있나? 어우 방앞에 있어 놀랬잖아 이게 뭐지? 이씨 쒸씨 죽을래? 아 뭐야 못나오네 아 다행이다 아 아이 삼십발 맞아야돼 삼십발을 때려야돼 아, 30발에 죽어 어? 어디 열쇠지? 8개의 DVD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열쇠가 어디 열쇠인 거지? 잠겨져있던 데가 있었나? 잠겨져있는 데는 못봤는데 설마 저건가? 오! 아, 이거구나! 와, 역시 만능 빠루 역시 빠루스 빠루는 안되는게 없어, 역시 열쇠가 어디 열쇠일까? 산소 마스크? 저, 나 이거 가져간다 제발, 따라오지마 허락 허락 맞은거다 안전 어이C 어휴 어휴 한방 한방에 진짜 고단과 역격이구나 산소 마스크가 산소 마스크가 왜이렇게 많은거지? 산소 마스크가 왜이렇게 많은거지? 산소 마스크가 나도 필요한가? 어휴 카 꼼꼼해봅시다 이렇게 이거 없고 아니 최애 근데 이게 치료캣이 효과가 있나? 치료캣 먹기 전에 그냥 죽으면 죽는거고 안죽으면 아예 안죽을거 같은데 그쵸? 아 열쇠를 찾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열쇠가 지금 없는거네 5개 5개 와 딱 두바이 넘네 항상 뭐지 시체에 기생하고 있는건가? 어 느낌이 약간 그러죠 기생하고 있는거 같은데? 여긴 DVD가 없네요 아 여깄다 여깄다 여섯개 어이 성우럽다 으니 야 다 들어와라 나 총알 700발 있다 왜이렇게 많은거야 죽었다 죽었다 난사해도 다 이길거 같은데 이거 어 어 어 이런데를 가기전에 다른데를 먼저 가봐야되는거 아닌가? 여기는 한번 내려가면은 올라오게 너무 힘들거 같은데 다른데를 다 갔구나 아 내려가야되네 무조건 어 어 내려갑시다 어 안 열리네 아 내려가는게 아닌가봐 아이고씨 저 열쇠있긴한데 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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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갑시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어 어 나좀 구해주세요 나쥬 아이고 근데 왜 등에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니? 총알 아까우니까 그냥 갑시다 아유 죽여주자 날 수 있는 곳에 제한이 있나봐 갈 수 있는 곳만 딱 있네 바보같애 열쇠가 어디속에였지? 이 안쪽이었던걸 기억하는데 저기다 아 왜 안열려 잘 아 문꼬리를 잡아야되는구나 여기 아직 식량이 있는 곳인가봐요 여기다 하나가 있을텐데 잘찾아봅시다 분명 하나가 있을거 같거든요 여기 없으면 없는데 이제 아 여기있다 여덟개 다찾아놨는데 오이씨 이제 어디가야되는거야 불쾌워라 오 이거 진짜 안맞는다 이거 한발씩 쏘는게 오케이 어후 와 이거 안먹기 잘했다 아 이거 100차는게 아니네 30세 차네 어 자 길을 몰랐는데 얘네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길이 있겠죠 사실 길을 몰랐었는데 얘네가 알려주네 착한 녀석들 됐으 됐으 여긴가? 더 깊숙한 곳으로 이제 가는거 같애요 어? 이게 끝이야? 클릭한거에요? 클릭한거에요? 시스템 으허헤허어ox